다크카드 슈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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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야? 닭이랑 똑같은데? 다시 고 흑미노 안녕 또 왔는데 우리 민호야 자 열개만 뽑아볼게요 알았죠? 열개만 열개만 뽑을게요 자 민호야 여기 자 만원이에요 민호 마음대로 뽑으세요 마음대로 뽑으세요 한 번? 민호 마음대로 뽑으세요 민호 마음대로 뽑으세요 민호 마음대로 뽑으세요 민호 마음대로 뽑으세요 그렇게 할거에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박. 대박 나왔다 진짜. 근데 여기 얘가 V로 나왔어. 아 V로 나왔어? 아 VMAX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 야 그래도 이거 요정도 좋죠. 1개월 홀하우스 V 나왔습니다. 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VMAX만 하나 나오면은 진짜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 아빠는 VMAX 나온 줄 알았어. 아 민어가 그래서. 자 다음 카드. 아 아빠는 VMAX 나온 줄 알았어. 제발... 어라워 카드. 2개월 홀수 V. 크로베. 다음엔 카푸꾸꾸꺼 뿌잉 아.. 카푸꾸꾸야? 아.. 카푸꾸꾸 말고 일격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빵보다는 훨씬 훨씬 좋습니다 빵보다는 훨씬 훨씬 좋습니다 콕콕콕 아쉽긴 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안 나왔어 응 다음 카드 나오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오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오면 좋겠습니다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다음 카드 슈퍼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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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야 그거는 브이맥스보다 더 좋은거야 일격 울하우스 브이 슈퍼레어는 일격 울하우스 브이맥스보다 더 좋은거야 진짜 좋은거야 봐봐 보지면 안되지 여러분들 잠깐만요 볼게요 진짜 볼게요 일격 울하우스 나왔대는데 쌍금킬 인간킬 자 내루미 그 다음에 선인왕 그 다음에 비비용 그 다음에 일격 울하우스 브이인데 슈퍼레어 미나야 진짜 좋은거야 이거 진짜 좋은거야 미나야 대박 나온거야 대박 이거 대박이야 대박 진짜 대박이야 진짜 대박 이거 진짜 좋은거야 슈퍼레어 와 일격 울하우스 슈퍼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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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대박이죠 이거 우와 대박입니다 미나야 대박 하이파이브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야 대박 대박이야 대박 진짜 대박이야 우와 손 풀었다 그래도 하나 와 저거 진짜 나오기 힘든건데 응 와 여기에서 일격 울하우스 와 진짜 대박이다 자 이제 세장 남았구요 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저거 안 와 아빠가 알기로 저거 되게 좋은건데 와 손 풀었습니다 와 안 나왔어 와 진짜 좋은거 나왔습니다 진짜 좋은거 진짜 일격 울하우스 브이 슈퍼레어 와 와 진짜 좋은거 나왔습니다 와 진짜 좋은거 나왔습니다 진짜 좋은거 나왔습니다 와 진짜 와 대박이다 대박 1장 레어카드 와 와 대박입니다 아 일격 울하우스 브이 슈퍼레어 동탑군 레어카드 와 다음에 진짜 좋다 하 대박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브이 맥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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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번엔 에플룡 에플룡 브이 맥스 와 대박 와 대박입니다 지금 와 와 에플룡 브이 맥스 와 지금 일격에서 일격을 10장 샀는데 일격에서 대박 나왔어요 대박 일격 10장 샀는데 봐봐 뭐만 나왔지 지금 일격 와 대박이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와 자 일격 10장 샀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브이 맥스 두 장이랑 일격 울하우스 브이랑 그 다음에 일격 울하우스 슈퍼레어 와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대박입니다 우와 우와 환경 사실 민호가 민호가 10장을 뽑을 때 10장 산다고 그랬을 때 아빠가 말리고 싶었거든 아빠가 야 10장 사지 말고 5장만 사라 이럴라고 그랬었어 어 근데 아빠가 말을 안 한게 다행이야 진짜 잘했어 우와 대박 따봉 이야 일격 울하우스 일격 울하우스 일격 울하우스 와 슈퍼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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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 없는 겁니다 응 와 진짜 대박입니다 짱 민호 그러면 빠빠 빠빠이 우와 자 자 또 왔습니다 자 자 주말을 맞아서 또 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카드가 새로운게 왔을려나 모르겠네요 없나 모르겠네요 자 자 신호 체크중 29, 28, 27 체크중이야 신호 체크중 신호 체크중 그럼 이거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되나? 모르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